늘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성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저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 가야바가 안나스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을 했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역시 찾을 수가 없었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줬습니다 빌라도도 결국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제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 마침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 누구신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우리 몸과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워주고 또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 예수님에게 갈대 막대기를 쥐어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빌라도의 공관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렇게 있을 수 없지 내 머리에 왕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로마의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런 옷을 입을 수 없지 하면서 자주색 옷을 구해다가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렇게 있을 수 없지 손에 이 막대기를 들어야지 하면서 갈대 막대기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야 그렇게 입으니까 볼만한데 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로마 군인들이 여러 차례 와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 읽어보면 이보다 상황이 더 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침을 뱉었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Jesus made no response to any of charges 뭐 비난도 하고 예수님을 고소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리스판스도 보이지 않았다구요 March to the governor's surprise 총독, governor, 빌라도가 볼 때 그게 참 이상했어요 왜 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가 그게 빌라도가 보기에도 참 이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조금만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을까 말씀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지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참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너무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충 잡아서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약 700년 전에 메시야가 당하실 고난 곧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수치와 모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받으시는 그 모욕과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까지 기록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무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공관 안에서는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수치와 그런 모욕을 안겨주고 있고 그 시간에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서 공관 밖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란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올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에 갈대 막대기를 쥐고 머리에 가시 왕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옆에 섰습니다 옆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지킵니다 그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시오 여러분 영어로는 Behold the man 그렇게 알려졌지만 이 빌라도가 그때 했던 말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은 라틴어로 더 유명합니다 에케 호모 여러분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리드 리체라고 하는 사람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수많은 예술가들 수많은 그 화가들이 에케 호모 빌라도가 했던 그 말 이 사람을 보라 그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자기의 영감을 따라서 에케 호모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여러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화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에케 호모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는 무명의 화가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려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화가가 에케 호모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 도메니코 페티는 자기의 예술적인 그 영감을 따라서 어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가 하면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이렇게 말했을 때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리고 눈을 약간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까요? 예 좀 뚱뚱하게 나왔네 조금 옆으로 이렇게 얼굴 약간 좀 가름하게 하면 좋은데 퍼졌네요 예 이 그림입니다 얼굴을 떨어뜨리고 약간 시선을 아래로 두고 있는 가시 멸류관을 썼고 그 얼굴은 땀과 피로 얼룩진 그 에케 호모 그 얼굴을 그렸어요 그가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두 장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훨씬 더 유명한 그림입니다 지금 독일의 그 비르츠브루크의 이 그림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그림은 훗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이 그림 때문에 이 도메니코 페티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영국의 프렌시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찬송시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그 찬송시가 찬송가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적어도 약 10개 정도 들어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중에 내 너를 위하여 311장입니다 프렌시스 하버갈이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다가 우연한 교회에 이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에케 호모 이 그림을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영감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하버갈은 이 그림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영감을 받아서 그때 찬양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찬송가 311장에 있는 그 찬송가입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교회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진첸 또르프라고 하는 그 독일의 백작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경건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성장 과정도 아주 다른 사람과 달리 경건하게 그렇게 성장했어요 이 진첸 또르프가 이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에케 호모 이 그림을 본 것은 그의 나이 19살 때였습니다 그때 이 진첸 또르프는 19살 된 우리가 앞으로 정말 그 전도가 양양하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가 어떤 그 사람이 될지 그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첸 또르프가 19살 때 그 그림 앞에 섰을 때 이 진첸 또르프는 그 그림이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진첸 또르프가 그때 그림을 봤는데 그 밑에 그런 글씨가 나타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가 그 그림을 봤는데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들려오는 그런 영적인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프렌시스 하버갈하고는 시대가 달라요 진첸 또르프가 더 먼저입니다 먼저인데 그는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주겠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이 진첸 또르프의 생애를 바꿔놨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진첸 또르프는 그때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기의 생각과 그의 삶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체코 쪽에서 박해를 피해 가지고 독일 쪽으로 한 그룹의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마틴 루터보다도 더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종교개혁에 결국 실패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었지만 그의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독일로 이렇게 피신을 왔는데 진첸 또르프가 자기 영지를 이 사람들에게 내줬어요 헤룬 후루트라고 하는 그런 영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진첸 또르프가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경관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교회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1832년에 우리나라에 개신교 목사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귀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두 선교사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1832년에 1832년에 귀칠라프라고 하는 독일의 선교사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는 우리나라에서 오래 머물진 않았습니다 머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머물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는 몇 개월 머무는 사이에 주기도문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런 업적을 남겼어요 이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모라비안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다가 보낸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놀랍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군가 바로 이 사람은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이 사람은 누군가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교회 역사에 한 축을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 그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역사도 바뀌게 되고 이 미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죠 그가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지금도 해론우트에 가면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한 교회에는 진젠돌프하고 잔 웨슬리하고 두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다 야 그 도메니코 페티가 그렸던 그림 한 장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 고개를 떨구고 있고 시선을 아래로 두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얼굴 이 얼굴 그림 하나가 이렇게 교회 역사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왜 그 도메니코 페티가 그런 얼굴을 그렸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화가들이 그 에케 호모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화가는 자기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뭐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아주 똑바로 응시하는 그런 에케 호모 그림도 그렸어요 그런데 도메니코 페티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시선을 아래로 두면서 로마 병정들이 자기에게 주었던 모든 모욕과 수치 조롱 그리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외침 이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도메니코 페티가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 아마도 이 도메니코 페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 온유함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그가 그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미술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림을 보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온유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영어성경에 보면 그 말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I am humble and gentle at heart 나는 마음이 험불하고 젠틀하다 험불은 물론 겸손이라는 뜻이 깨고 젠틀이라는 말을 온유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어성경에 보면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meek, m-e-e-k meek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저는 젠틀이라는 말보다는 meek라는 말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떤 영어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나와 있는 그 온유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온유라는 건 단순히 젠틀하고 meek한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조금 더 그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고 하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분노할 때 가서는 분노할 줄 아는 이게 온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끔 보면은 그 우리 청년들 이름도 온유가 있던데 우리 교회 온유 있나? 아마 엄마나 아빠가 어떤 뜻으로 그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는 자라면서 온순하게 자라라 순하게 자라라 착하게 자라라 아마 그런 의미의 정도로 온유라고 이름을 썼을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는 단순히 얌전하고 온순하고 착하고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수치와 모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로마 군인들로부터 그 참을 수 없는 그 모욕을 당한 예수님 그리고 자기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 상황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자기 옆에 세워놓고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동요하지 않았어요 아마 도미니코 페티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포착했고 그 얼굴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 댔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당신이 만일 그를 석방한다면 당신은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빌라도의 마음 속에는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다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성난 유대인들에게 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 18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에케 호모 페티가 그렸던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변화됐어요 진첼돌프 같은 사람 그는 귀족이었고 백작이었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영화스럽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는 경건한 삶의 주인이 됐습니다 프렌시스 하버갈 같은 사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불우의 잔송시를 썼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똑같은 에케 호모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성난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이지만 멸망을 받을 그들에게는 그 얼굴을 보면서도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를 조롱했고 그에게 수치를 남겨줬고 그는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빌라도 옆에 서 있는 이분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었고 손에는 그들이 지어줬던 갈대 막다귀를 주신 분 여러분에게 이 에케 호모 이분은 어떤 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상상력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셨다 그가 그렇게 참고 견디고 다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에케 호모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을 바라보시오 이렇게 소개했던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수치와 모욕과 구력을 감당했던 그분입니다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패티가 그렸던 그림 한 장 이 그림 한 장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상력의 선물을 통해서 빌라도 옆에 서 계시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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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